네, 그 많은 걸 알려가면 같이죠, 일단. 다음 순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컴백 스페셜의 주인공인데요. 올해로 데뷔 10년째를 맡은 김정민 씨가 여섯 번째 앨범을 발표했다고 합니다. 김정민 씨 하면 들으면 들을수록 참 매력을 발산하는 목소리가 인상적인데요. 이번 앨범 역시 기대가 됩니다. 네, 계속해서 이제 보보라는 이름으로 더 친근한 강성현 씨와 듀크가 준비한 주말의 명화도 감상해보시죠. 물론 공짜입니다. 네, 먼저 오랜만에 만나는 김정민 씨의 컴백 무대입니다. 뮤직 스타트! 왜 아침이 오는지 내가 왜 못 떠야 하는지 내 곁에 이제 네가 없는데 왜 모든 게 그대로인지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왜 숨쉬고 있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왜 숨쉬고 있는지 널 미치도록 보고 싶어도 왜 네 곁에 다시는 갈 수 없는지 이런 내가 마주차 질수록 항상 내 가슴 속에 늘 네가 있어 널 공소해줘 널 공소해줘 네가 불행하길 바래 네가 불행하길 바래 넌 그래야 내 곁으로 다시 또 돌아올 뿐이 널 공소는 널 공소가 없던 것 같아 널 공소는 널 공정하여 나 널 공정하여 나 널 공정하여 나 널 공정하여 나 너와 공정하여 나 이런 내가 나조차 짐스러워 항상 내 가슴속에 늘 네가 있어 날 용서해줘 네가 불행하길 바래 넌 그래 내 곁으로 다시 또 돌아올 테니 너는 나는 살아도 죽는 거야 나 영원토록 너를 사랑할 테니라 너는 멈추네 네가 내 사랑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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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을 아멘